동대문구의 경로당 운영비 공개 게시판이 2016년 서울시 반부패 청렴 실천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.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변화를 주제로 그동안 민원 소지가 많았던 경로당 운영비 사용 내역을 게시판에 공개하자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수시로 발생하던 민원이 사라지는 등 경로당 화합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. 군은 지난해 4월 사업을 처음 시작해 지역 내 모든 경로당에 게시판 설치를 완료하고 청렴한 경로당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유당열 동대문구청장은 운영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작은 변화로 불씨는 신뢰로 바꾸고 투명한 경로당을 만드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전개해 누구나 찾는 경로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